최근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7로 전달보다 2.5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기글을 낙관적으로 여기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속폭 오른 데다 식품 이외의 생활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10포인트 오르며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